시사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 블루베리 천호 블루베리 좀 주세요 저번에 눈도 침침하고 운전할 때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천호 블루베리를 먹었더니 맛도 좋고 또 효과가 있더라고요 신이 내린 보랏빛의 기적 천호 블루베리 진액은 한 팩의 블루베리가 150알 어떤 청과물과 색소도 사용하지 않은 100% 블루베리 원액의 참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 하나 더 주세요 잘 보면 우리는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천호 블루베리 진액